오늘 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또 뭔 꽃이 나왔나 궁금해서 왔어요. 진짜 많이 나왔다 이제는. 별아 별게 다 나왔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필요 없고 꽃팬링 아니야? 아니야. 꽃패링이야. 이런거 심으면 오래가. 12불이야. 그럼 지금 사야돼. 어 사. 저 노랑은 뭣이 이렇게 이쁘냐. 너네 하긴 한데 노랑이 너무 많아갖고 싫지. 노랑 이쁘다. 이거 알리썸. 알리썸인데 노랑 알리썸. 노랑 알리썸 너무 예뻐요.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지금 이게 뭐지? 이거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다. 라벤더. 그래 라벤더. 라벤더도 좋아. 아유 이쁜 꽃이. 요거 봐. 요거 나왔어. 매발톱도. 나 잠바 좀 입으시기 추운데. 나 안 춰요. 나 안 춰요. 걱정 말아요. 난 안 춰요. 철이 없이 꽃이 피네요. 철이 없이 꽃이 피네요. 얼른 그거 있나 보세요. 수양 벚꽃 찬다메.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주룩주룩. 얼른 봐봐. 그거 가서 있나 봐봐. 뭐 사러 왔냐고요? 수양 벚꽃 있나 보러 왔어요. 우리도 수양 벚꽃 살라고 심으려고요. 배값도 이렇게 많이 피어 있고요. 비가 주룩주룩 오네요. 보니까 오래된 동네에는 그 수양 벚꽃이 너무너무 이뻐요. 여기 이름 있네. 이거 뭔 꽃인가 봐줘봐. 어 그거 백꽃이야. 그거 맞잖아. 엄마 말이 맞지? 엄마가 똑똑해. 엄마가 꽃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 그것도 이쁘네. 이름이 뭔지 몰라. 있어? 있어? 이름이 뭐야? 수양 벚꽃인데 천 줄 몰라. 얼마냐 그게? 천 줄 몰라. 있대요. 너네 그거 심으면 하나 빼고 다른 거. 그거는 이거는 심어야 돼. 이거가 얼마쎄? 130불이래요. 워만한 거. 하나 사가지고 갈 거예요. 저게 약아가지고 지가 심기 힘드니까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렸다 산대요. 아빠가 심어달라고. 아유 지금 것들은 그런 데니까. 일주일이 있으면 지 아빠가 오시잖아. 그러니까 지 아빠 보고 심어달라고 그런대. 오늘은 나무 구경 왔어요. 배꼽이 맞지? 엄마 말이. 배꼽이 맞지? 이게 이게. 한국 분꼬. 아니 유럽 분꼬. 아니 유럽 분꼬. 아니 여기 뭐. 한국 분꼬. 한국 분꼬. 아 그래? 이거 많이 있어. 엄마가 갖고 올게. 이거 산목하면 엄청 잘 돼. 산목해서 다 손수 아줌마랑 다 누나줬어. 이 잘난 개나리가 26불.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건 29불. 오히려. 이런 거 몇 배를 내가 갖다 해놔. 10불. 10불. 이 꽃이 오래 피는데. 가자. 비 오니까. 아빠 오면 사 그러면. 아빠 오기 전에 사서 놔야 아빠가 심지. 꽃잔리야 그거는. 갑시다. 갑시다. 꽃이 그냥 안 보던 꽃이 엄청 나왔네. 꽃잔리를 이렇게 많이 나와있냐. 한 꽃잔리네. 이거는 태양이 꽃인데. 이런 꽃잔리와estre. 이런 꽃잔리. 꽃잔리네. 돼야니. 수국이 펄새 피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토마토 봐라. 토마토 야채 딸기 뭐 없는게 없네 다 나왔네 어 추워라 비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정신없이 찍고 구경을 하면서 튤립 튤립 12불 함바구리에 12불 12불 튤립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야 진짜 예쁘다 야 이쁜거 봐라 24불씩이야 아이고 이제 살림뿐 다 됐네 살림뿐 다 됐어 진짜 이쁘다 이거 이쁜거 봐라 이거 이건 어떤 꽃일까 쯤 있으면 볼 수 있더라 다음 주쯤 오면 보겠다 조화같이 이쁘다 조화같이 이쁘다 조화같이 이쁘다 조화같이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다 향도 좋다 시아신쓰가 이쁘다 우리 딸이 쥐가 언제부터 살림뿐 됐다고 이제 세일하면 사겠어요 진짜 이쁘다 진짜 진짜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